6월이 되자마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. 내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발효될 전망인데요. 표시된 대구와 구미, 경산, 안동 등 이렇게 내륙을 중심으로 낮 동안 뜨겁겠습니다. 이런 상황은 주말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대구와 의성은 일요일까지 낮추고 33도를 기록하겠고요.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. 더운 날씨에 자외선도 강하겠고 오존 농도까지 높을 전망입니다. 낮 동안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요. 평소보다 물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